자기 주인 찾느냐고 기다리느냐고 복이 있는지 매일 복이 있어요. 아가! 이리 와! 왜 거기서 도끼러 가게 해? 밖에서 여기 쪽에서 발견해서 돌아다니길래 위험해서 데리고 온 강아지예요. 저는 처음 발견했을 때 미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근에서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. 위험하게 왜 나와있어? 자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죽고 나가네. 어디 가? 여기, 여기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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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치는 되게 많이 닮았어요, 덩치는. 사이즈도 그렇고. 여기가 하얗게, 여기가 하얗게 털이 나요. 얼굴이 대본 아닌데 뭐. 너도 빨리 찾아가라. 이렇게까지 아가가 기다리는데 방송을 보고 주인이 꼭 연락왔으면 아가의 밝은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